야아! 너무 좋아 방금 더 뛰어다! 그럼 어떻게 생각해? 미스터 덕에 가요지? 어떻게 생각해? 물론,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해? 나는, 나는 그것을 다룰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기록하고 나는 그것을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!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청소년단의 자막을 찾기 전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